전등 전 등 컴등 전등 까먹었다 컴등 번구 오한 못먹은거 되게 아깝네 앨리스 두마리 잡을 수 있겠다 자방 나쁘지 않아 자방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중엔 도움도 안되는 카던데 도움될때는 또 안나오네 Ftl 알 고리승 피 피사 피사의 첨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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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할퀴기, 찢기 찢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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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잘 나온 이유가 뭔지야? 자석 찢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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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트 그레이트 냉기재발 냉기재발 아니 그럴 수도이지 냉기 이 정도면은 캘리퍼스 나오면은 게임 끝낼수도 있겠다 왁키 아프네 아 냉기달라고 빨리 방열이 안되는 미친 로봇 이 정도면은 캘리퍼스 이 정도면은 캘리퍼스 네, 맞아서 전기만 들어 쳐맞으면 전기를 생성하는 차세대 에너지 뭐야 이걸 복실이 복수를 성공하네 에이 복실 리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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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첨탑의 치타 디펙터가 출발한다 경주견들은 직감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치타 걔 허자반이에요 치타맨 고증하냐 치타 허자반이지 대걸 그냥 놨네 역시 디펙트로 가쁜 싸 이 코덱 좀 그런데 터보 같은 거 좀 나와줘야 상점이나 빨리 가자 디펙트는 포션 먹어도 저런 쓰레기만 나와 도면 돼 나 또 산막은 잘 깰 것 같은데 액트4에서 또 개판 나겠네 아 재구성 제발 꺼져 강화 돼있지마 강화 돼있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창방에도 입글나겠지 그 망할 터보 정도다 왜 가운데만 때려 저거 때려마 미드 디펙트는 지금 웃고 있다 티펙트는 웃지마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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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빼겠다 사과 소리 모르겠다. 아하C 기가 맥히게 가운데만 치는.. 아아 진짜 제발 아니 몇대를 때렸는데 다 피하냐 무빙 개잘치네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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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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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